안녕하세요 여러분! 오늘 영상은 영상에서 만나요! Day4 diversity 빛나는 그릇에 잘 익었어요 빛나는 그릇에 넣어줍니다 고춧가루 엄마의 콜라 위에 고추 부 kol 를 담아주세요 메이트 반컵 고춧가루 흰색 그릇 계란말 고추 치킨 days 치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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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이버 치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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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란을 잘라줍니다 계란말이 함께 잘 어울려요 계란말이 더 잘 어울려요 계란말이 더 잘 어울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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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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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